무슨요? 명인한테서 사온 칼이에요 자기한테 I'm the king! I'm the king! 보셨을 때 딱 이렇게 자세 잡으시면서 이게 칼이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살짝 굴려서 이제 샤아악 이렇게 네, 칼 뒤를 싹 빼주시면 돼요 자... 우 엠 파 엠 올라왔다가 돌려서 탑 암더 보스 위에는 딱 펼치고 한 다음에 딱 둘러면 내 이듬 아 그죠?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저거 옆 하다가 여섯 셋 넷 암더 킹 그냥 먹었고 그 아 아닌데요? 이러기가 그죠? 왼발 나가시면서 왼발 그래서 싹 하신 다음에 자, 뒤로 이렇게 그래서 안 멈추시는데 안돼 안 멈추시는데 계속 내가 이거 베는 느낌이에요 휘둘러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휘둘러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켠 거 같은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멈춰야 돼요 배고 이러면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오늘 이 칼을 처음 받아서 배가 손 올라와서 무비를 돌려서 싹 네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지 돌아가는 거라고 네 짧게 잡아야지 네 네네 모기 첫 아 후 둘 셋 아 이거지? 근데 이게 컨디션은 되게 짧아요 이거는 거의 이거를 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멋있는 걸 지금 막 몇 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출발 요리 뜨는 느낌 아니구냐 그랬을 때 그냥 이 정도 오케이 네 앙도 키 앙도 호 짜자라라라라라 탁 네 여기서 사악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리는 건 확실히 멋있게 하면 사실 훅 그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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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고 배고 그죠 그때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할 거야 네 얘 좀 더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응 지금 딱 하나 보이는 거는 응 이 앞에 우리 준비할 때 응 여기 저기 좀 더 앞에서 들어와야 돼요 응 응 다 어이씨 말이 얻었어요 제가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이번 대체 다.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넣어봤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을 거예요.